키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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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보노보노로도 빡치지만 웰플레이드를 합치면 두배로 빡친다 키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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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 있었는데 없으려나 빅보노 HSWPKNS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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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고기스트님 빨리 야한 그림방송 해주세요 워야 괄호님 지스타에서 소고기스트님이랑 말튼 고예요 5분 4초 실화 인사 나누고 왔습니다 같이 나성님 쳐다보는 나성님 직관도 하고 그 원투스위치에서 같이 게임도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졌어요 아 이런 어라 그럼 스튜님도 안에 계셨어요 인사 나눌걸 못 보셨구나 소고기 스튜님은 괄호님 방송 끝나면 이어서 하시나요? 와 초식동물 듀오 같았겠다 안 돼 누른 벽 그림방송 기대된다 방송 언제 주로 하시나요? 최근에는 방송을 안 하셨다고 들은 것 같은데 구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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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치가 안되는 듯요 제가 아유 1분이네 다시 할까 저 당분간 휴방 점 감기과 KMS10 목이 아예 담겨서 아유 몸관리 잘하세요 아프지 맙시다 수요일쯤에 수요일쯤에요? 스튜님 방송을 기정사실화 시켜서 방송하게 만들려고 했더니 아쉬워요 어디가 아프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감기 나으세요 약사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힐러 있잖아요 힐러도 있습니다 목 아프세요? 콧물 나세요? 아픈 곳은 어디 어디세요? 어디가 아프신가요? 아이런 세상에 종합감기약이 필요합니다 현실 힐러가 힐러가 여기에 아 잠깐 휴 잠깐잠깐잠깐 종합감기약 막 주워먹으면 부작용 생김 약은 약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다시 올라가자 아 안돼 방금 기회였는데 그래도 두번째 걸었어 캬 약사신 듯 항쇼는 과로에게 대성생김 항아리는 중과로에게 항아리는 중과로에게 항아리 기역이응이응 기역이응이응 마이신에 밥 말아먹고 내 손이 약손이다 목이 터져라 진짜 터졌네 마이신에 밥 말아먹으라고요? 약사님 보고만 계실겁니까? 어 으쨰 잠깐만 천천히 천천히 급하게 하지 말고 수수박관 츤천히 츤첸 츤weisen 각이죠 秋 빨리 빨리 뭐해? 올라가 빨리 여차 여차 노조 Exactly 공중에서 끝인가 걸리나 끝인가 걸리나 4분 대 4분 대 아이고 4분 대 4분 59초 운석만 조심 아무튼 4분 대 5분 5분 4분 4분 단 4분 제발 캬 드디어 5분 대 돌파 아슬아슬한 거 봐 5분 4분 59초 짝짝짝 사이버 박수 와 4분 59초 키윽키윽키윽 아무튼 4분 대임 아무튼 4분 대 4분 대 4분 대 찍었습니다